두 마리가 발라닥 누워있는데 순놈은 발라닥 누워서 아이고 생식기를 다 드러내고 암놈은 다소오니 등을 돌리고 자고 있네 저 순놈 자는 꼬라지 좀 와요 아주 두 다리를 툭 벌리고 아이고 참 잠자고 있네요 숫사자고 암사자가 둘이 잠자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기에는 다마 저 또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마가 있는 것 같아요 낙탕가? 낙탕가 나만지 자세히 받아야지 그래도 그나마 건지게 여기는 이제 사자 어 그런 개똥이 같다 진짜 동선이 있고 저기는 이제 잠 한 잔 놈이 또 있는 것 같아 미국 들쏘? 이쪽이 미국 들쏘 라네 아 미국 들쏘 래요 라인이 딱 미국 들쏘 아이고 덩치 크네 얘만 깨어있네 다른 놈들은 다 자는데 얘만 깨 낙타도 있나? 낙탄지 라만지 라마 같애요 아이고 미국 들쏘는 아주 건강하네요 아이고 덩치도 크고 뿔도 아주 아이고 경면으로 보내요 아이고 낙타랑 같이 있네 단목 낙타 미국 들쏘가 검정과 하고 갈색 있고 저기 단목 낙타를 단목 낙타 아메리카 들쏘고 저건 낙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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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흙이 하나 안 버리지 어 우리 하나짜리 낙타가 있네 물 마시고 있어 이리 와봐 그래도 잠 안 잔 놈들 이놈 세놈 밖에 없네 다 잠자요 지금 이 위에도 잠자려고 뽐 잡네 누워 누워요 얘도 발라당 날씨가 따뜻해 날씨가 따뜻해